뭐하냐? 사랑에 빠진거 같애 사랑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까 박오팜이네 농간이야 나는 그런거 신경쓸 시간에 할 수 있는건 다 해볼거야 나중에 못해봤다고 회하기 싫어 장화 아 됐어 집에 갈거야 손만 차고 살게 이거 뭐야 이거 기원아 니가 가면 나도 가는거야 너는 규제니까 그렇다 쳐 나는 장홍수인데 왜 제일 친건데 그냥 한번 자고 치워 연애는 무슨 연애야 피곤하게 난 눈치 보고 계산하고 머리걸리지 않아 난 보고싶다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진짜같애